안녕하세요. 저는 결혜씨예요. 오늘은 생일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제목은 The Donkey and the King The Donkey and the King의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When Jesus reached the Mount of Olives, a hill overlooking Jerusalem, he told two of his disciples to find a donkey. 어느 날 어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 당나비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여기가 너무 놀랐어요. 어머나. 그동안이라도 그들은 해봅니다. 그들은 이 silhouette에 불편한 위협을 입고 왔어요. 그들은 그들은 그들의 입에 불편한 위협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bump한 위협을 입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장락을 타고 있다고 말했대요. 장락이를 찾아오라고 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정을 일으키신 것을 다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 옷이랑 나뭇잎을 빨아놨대요. 장락을 찾아오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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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락을 찾아오라고 하셔서 장락을 찾아보고 1번이죠 네 오늘은 The Donkey and the King이라는 얘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